안녕하세요. 이 사진은 이번 장마에 수해를 입은 하동군의 유튜버 지인이신 제부 하동군 향후의 회장님이신 박상봉님께서 하동군의 수해 성금을 전달하는 사진입니다. 빨리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박상봉 회장님과 제부 하동 향후의님들께 감사의 의미로 김세은 가수의 섬진강 총각 노래를 강펀치가 커브로 불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마 너 향기로 그래 새까만 쓴 그라스 꽃놈이 단바지 오늘따라 너무 웃음이 저쪽에는 아마가 씻은 내는 마을 소름진 강물 붉게 물들이고 상대에서 한밤금 물고 슬슬히 돌아가고 저쪽에는 향후에 따라 사랑스러워 내는 성진강 총각 성진강 총각 48749 성진강 총각 가슴 멍무한 것이예요 저쪽에는 아가슴속 내는 마음 송구진 갈물 붉게 물벌이고 상대에서 한 마루 눈물도 스스로 들어가요 저쪽에는 향기 따라 사랑침내 보내 송구진 갱총각 송구진 갱총각 송구진 갱총각 송구진 갱총각 송구진 갱총각 송구진 갱총각